우리가 잘 된 건 바로 그 중심에 내가 서 있었기 때문이지 G-DRAGO 내 생각은 좀 다른데? 탑에 랩이 없는 빅뱅이라 생각만 해도 역겨워 무슨 소리? 당연히 모두들 빅뱅의 중심은 바로 나 강대성이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인기는 좀 많지 요즘 대세는 나 아닌가? 이 죽열놈의 인기란 뭐 이거 뭐 굳이 내 입으로 말해야 되겠어? 빅뱅에서 내 목소리 빠지면 누가 우리 음악을 듣겠냐고 빅뱅의 중심은 바로 나 자자자 됐고 빅뱅의 중심은 바로 나 승리 아니겠어? 오 땡큐